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영업무역 영업무역 되겠구요 코드번호 111770 되겠습니다 오늘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지나고 있는데요 영업무역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번에 코로나 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영업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작년에 2018년보다 매출이 늘었습니다 좀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구요 는 이유가 뭐냐 는 이유는 간단한게 일단 좋은 제품을 만들구요 거래처와의 커넥션 그러니까 믿음관계가 굉장히 좋다 관계의 지속성이 굉장히 좋고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룰루레몬이라는 그 좀 고품격 비싼 요가복 브랜드인 것 같은데 저가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 고가 상품들인데 이게 미국이랑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이랑 주로 거래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흐르고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기보다는 그냥 큰 발전성은 없어도 좀 꾸준히 이어가는 해사를 할까요 그런 식의 생각이 들거든요 자 좀 그러면서 차트 한번 봐드리면 일단 코로나 이후에 많은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급한 상승 이후에 또 급한 하락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와주죠 뭐 흔들리면서 올라가다가 다시금 하락이 나오고 저점라인 형성하고 여기서 추세 위로 잘 올라가줍니다 근데 이건 뭐 워낙 급등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었고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좀 좋은 차트가 나와주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급등하는 어떤 그림보다 이런 식으로 서서히 파동을 그려가는 차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이게 이런 식으로 상승이 가더라도 이러면 낙폭도 비슷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응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완만하게 상승이 나오면 뭐 특별히 그 회사에 뭐 엄청난 경영난을 겪거나 뭐 갑자기 북한에서 어떤 장애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이상 또 마찬가지로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대응하기도 좀 쉬워요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연이어서 하락을 하게 되면 이건 만약에 내가 이쯤에 샀다고 치면 어 어 수익 났네? 수익 중이네? 하고 어? 수익 중이네? 하고 빠지네? 더 빠지려나? 확 훅 한 2-3일 거리만에 바로 마이너스건으로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많이 흔들리게 되고 다들 던지게 되면 다시 세력은 상승을 만들겠죠 어? 여기서 아마 개미들이 많이 개미 털기다 개미 털기 당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 차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 많은 공포심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게 급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또 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 어?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이게 가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은봉이 떴잖아요 어? 이거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어? 이 정도 선은 지켜주셔야 돼요 32,000원 선 32,000원 정확히 찍고 다시 반등 어? 좀 이런 우상향을 한다면요 우상향을 한다는 가정 시에는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상승 계곡으로 계속 간다면 이거는 단기 차트로 단기 차트로 다시 보셔야 돼요 차트에 그 윗매물대가 좀 깨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나쁜 의미의 깨짐은 아니고요 뭐 좋은 의미겠죠 상승을 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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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식으로 상승 돌파가 가능해지겠죠 단기적으로 보면 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승 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하게 상승을 하면 낙폭도 비슷하게 어? 급하게 빠질 수가 있다 음 그래서 시장에 좀 빠르게 빠르게 잘 대응하셔야 될 어? 의무감이 있고요 당연히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상승이 만약에 36,000원까지 된다고 하면 이 위에는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쉽게 돌파가 가능하거든요 음 쉽게 돌파가 가능한데 어? 이런 식의 그 피리침이 달리는 캔들이 하나 나왔을 때는 매물 소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 아예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다음 거래일 정도에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윗 매물대가 소화되느라고 힘을 못 받는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 다음날 어? 윗 매물대가 좀 소화가 됐고 수구를 받아서 바로 팍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음 이런 식으로 좀 행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빠지게 되면 또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면 다행이고 어? 하락을 맞이하면 저는 오히려 매도 타이밍이라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경우의 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 말이 확정적으로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음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급등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영업무역 차트상 지금 상승하락 상승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좀 3거래일 연속으로 좀 긴 양봉이 나오면서 어? 많은 분들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5월 25일 6월? 6월? 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자 자 15분붕으로 보면 그 제가 말하는 상승국선이 되게 좀 균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 전 거래일이 보이질 않네요 잠시만요 네 5월 25일 한 이때쯤 그 여기에 고점이 나오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 하냐면 보통 상승이 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음 뭐 이게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될 순 없는데 여기서 쭉 어 횡보를 하다가 여기 한번 상승 포인트가 나오죠 상승 포인트를 여기로 치자면 꺾이고 꺾여요 그리고 상승이 나와요 이게 고점이 나옵니다 이때 사시면 물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1봉이나 분봉이나 주봉 다 체크를 하셔야겠지만 사실 15분봉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15분봉이 거의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하시면서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어 물리 확률을 낮춰 주겠죠 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할 때는 그러면 내가 이 포인트에는 사도 되겠지 아니면 이 포인트에는 사도 되겠지 이 포인트에는 사면 안 되겠지 라는 감정도를 갖고 가는 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파동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누군가가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뭐 이름까지 뭐 역사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파동이 나오죠 어 여기서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사면 바로 하락 국면을 맞이하고 우리가 어 공포감에 손절을 할 가능성이 뭐다 커진다라는 거죠 사실 사자마자 그 양봉이 뜨는 거랑 사자마자 은봉이 뜨는 거랑은 그 주주 입장에서는 심리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이런 것들 제가 앞으로 계속 살펴봐 드릴 테니까 어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배너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주고 있는 게시판이 확인이 되시죠 음 최근 거 보시면요 오늘 20일 화요일 네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이렇게 AP투자연구소 소장입니다 어느덧 20만명이 넘었습니다 브이로그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장전에는 미국증시 전일미국증시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 해드리고요 어 관련해서 뭐 이슈나 특이상 동향 같은 거 말씀해 주십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9시부터 국제약품 현재가 11,000원 기준 매수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죠 어 1차 목표가 11,400원 손절가 1,500원으로 대응합니다 현재 9시 1분 리노스 현재가 1,4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440원 손절가 1,340원 대응합니다 그리고 9시 2분엔 태고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어 금일 무료 추천 중 국제약품 일정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차트 또 그림 어 바로바로 수익 났던 것들 그날그날 수익률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음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음 9시 5분에는 제시해드렸던 추첨 매수가 대비 8.18% 상승 8%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국제약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야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라고 이렇게 폭죽이 터지네요 어 뭐 무료 추천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음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VIP분들 이런 관련 내용들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고 물론 뭐 100% 어 다 오르진 않겠죠 한두개 빠지는 것들은 있겠습니다 그러시지만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고 또 수익 좀 잘 내실 수 있게 성공 투자 기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 오 2 3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